공주시는 시청 집현실에서 공주시 먹거리추진위원 25명을 대상으로 공주시 먹거리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. 추진위는 민관협력에 기반한 건강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먹거리를 매개로 한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특히 상반기 중 공주시 먹거리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심의 의결했으며 올 하반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공주형 먹거리 비전선포식 등을 개최하기로 협의했습니다. 공주시 먹거리사업단은 공주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되는 한시적 기구입니다.